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또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리봇 제가 하안가를 간 날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에브리봇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공동특허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에브리봇 이번에 또 사업 확대까지 나왔죠 ai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큰 확대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공동특허 이용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점점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시죠 심지어 이번에는 장중 외국인 매수세 상위에도 올라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10년간 준비해왔던 애플카를 또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 ai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가 또 우위를 점하게 됐죠 이게 에브리봇에 대해서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호재인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에브리봇이 ai 기술 적용 신제품 올해 또 출시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삼성과 저커버그의 ai 반도체 협력 논의 이슈까지 현재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아마존에서 ai 로봇 관련해서 1조 3천억짜리 펀드 조성해서 투자도 했죠 이제 진짜라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봇도 투자 대상인 거예요 오늘 전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자 오늘은 앞으로 에브리봇의 주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걱정도 좀 많이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칭 관련 소식이 너무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저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칭범에게 돈 입금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2월 22일 그리고 3월 15일 아침부터 에브리봇으로 단기 수익 얻으시라고 영상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문자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이번에 한 20% 정도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 진짜 축하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종목 HLB나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폭락 직전에 계속 매도하라고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재물을 제가 좀 자 이렇게 제가 HLB 폭락 나올 것이라고 폭락 직전에 고점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죠 영상 올리고 바로 20%가 넘는 폭락이 좀 나와주면서 반응이 또 굉장히 뜨거웠는데 구독자님들 손실 잘 회피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바로 다음 영상 자 여러분들에게 신성 델타테크도 3주 전부터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근거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가 40%가 넘게 급락을 또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에브리봇 관련해서 큰 변동성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번에 에브리봇이 하은가를 간 이유가 뭘까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종목 토론방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대부분의 시청자들의 의견은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다 내릴 때 무슨 이유가 있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이유 절대 아니고요 이유를 하나씩 전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세력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재료 없이 개인들의 유입 없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도 하고 작은 움직임에도 금감원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자 에브리봇은 생각보다 더 많은 기대를 현재 시장에서 받고 있고 재료 또한 정말 거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손절을 하라고 망했다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알려드릴 거고 어느 시점부터 천천히 물량을 매수해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게 전부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켜보세요 자 혹시나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에브리봇 관련해서 전망 자체 그리고 산업군 자체가 약해진 게 절대로 아니라서 앞으로 주가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겁니다 곧 다시 수급이 좀 많이 몰린다면 큰 상승 시기가 올 거라 매수 타이밍 제가 오늘부터 다시 잡아드릴 건데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반드시 제가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여러분들한테 문자 한 통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사실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에브리보처럼 좋은 기회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두 통 이렇게 그냥 보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매수매도 알려주는 게 뭐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어떤 유튜버는 뭐 자랑하고 뭐 비싼 척 굴고 심지어 어떤 것은 유료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이상한 놈들도 진짜로 많은데 제가 그런 거 진짜 꼴베이스라서 그냥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다가에서 매매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려드리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금전 요구 안 합니다 그냥 바다가에서 수익 얻어보시길 바래요 상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서 꼭 바다가에서 좋은 수익 얻으시길 바래요 자 일단 에브리봇의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알파고 시절부터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바로 딥마인드죠 이제는 다들 아실 텐데 알파고의 작업자가 데미스 허사비스입니다 자 허사비스가 2012년도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서 500만부를 투자를 받고 딥마인드의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를 보는 천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망을 보는 눈이 또 굉장히 뛰어나죠 이미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AI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딥마인드가 결국 구글로 인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키워가려고 했던 회사가 구글로 인수를 당하니까 그에 대항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AI입니다 즉 오픈AI는 샘올트먼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공동 창업을 한 회사인거죠 나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이사진들과 회사를 테슬라에 합병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 반대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게 되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계기로 결국 오픈AI를 일론 머스크가 또 떠나면서 지분을 MS, 마이크로소프트죠 MS에 전략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 이후에 오픈AI에서 챗GPT를 또 공개하게 되면서 정말 초대박을 치게 된거죠 일단 테슬라의 최고 강점이라고 하면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인데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 AI 하면 생각나는 국내 기업이 딱 하나 있죠 바로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이 삼성전자와 공동 특허 출원하고 공동 개발에서 공동 등록된 것이 바로 AI 기반 자율주행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깊게 고안을 하고 발전을 위해 힘을 쓰고 있는게 바로 AI 기반인겁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슈인건데 저번 달에 그 구글이 만든 알로아라는 로봇이도 나왔죠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됐었는데 로봇 시연 영상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로봇 자체가 정말 엄청난 대 AI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알로아 자체는 일단 기존의 로봇들로는 해낼 수 없는 보다 능숙한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AI 기반으로 관련 인간들의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작업이 아니에요 감독된 행동을 복제 수행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50번 정도 특정 집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알로아가 이 50번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학습을 한 후에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알고리즘의 이해를 더욱더 빨리 하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리, 엘리베이터 누르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식물의 물주기, 청소기 돌리기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미 성공을 했어요 이 알로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겨우 3명이 알로아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2명은 교수진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프린팅과 기성 로봇을 가져다 사용할 경우에 한화로 약 4천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또 저렴하고 가성비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글과 스탠포드 팀에서 모든 코드랑 정보를 오픈했습니다 즉 구글의 독점이 아니라 누구나 자료를 보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삼성과 테슬라에게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고리즘 학습 성공률이 무려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집안일뿐만 아니라 많은 생산 공장에서도 현재 쓰일 수 있고요 요즘 음식점도 그렇고 많은 생산 업체에서 자동화 기계를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가격은 오히려 알로아 같은 로봇들이 저렴하면서 심지어 성능은 좋은 겁니다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와 에브리봇이 AI 관련해서 공동연구 그리고 공동특허를 내고 있죠 이 부분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링도 그렇고 AI 갤럭시 링도 그렇고 인공지능 혁신 주도권도 삼성전자로 꾸준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자율주행 AI만큼은 삼성전자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왜 갑자기 삼성전자와 에브리봇이 공동특허를 가지겠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AI 관련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상 에브리봇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굳이 공동특허 출원을 하고 공동개발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깊게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에브리봇에 대한 포석이 정말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신기술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국내에서는 뒤처질 일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AI 기술을 다 갖고 있는 에브리봇의 가치는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업이 이제 6천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에브리봇은 엄청난 입지를 시장에서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정말 큰 상승이 지금까지 있을 수밖에 없던 거고요 이번 하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주가 약 3만원 좀 안 되는 상태인데 삼성전자에서 속도만 좀 따라가 준다면 저는 지금 엄청난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저는 무조건 수급이 몰리는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수급 잘 받는 타이밍에 꼭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추천드릴지는 상황에 맞게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에브리봇 관련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8시에서 9시 아침입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좀 집중해서 문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에브리봇으로 이틀 만에 20% 정도 수익이 좀 났는데 빨리 받아가서 다음 수익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언제 유튜브 시장에서 은퇴할지 몰라서 빠르게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다시 곧 에브리봇 매매를 직접 시작할 거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감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상대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은 하고 싶지 않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는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나 아니면 알테오젠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 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omme fl fl fl